태양이 어디가? 태양 태양이 어디가? 와 그림이다 진짜 타견도 웃긴다 재밌네 그저 저렇게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사과가 와 가지고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네 그지? 여기 있잖아 그죠? 잘 익은 거 있잖아 어? 뭉탱이라 막 이렇게 확 담아 앉아 일단 뽑았네 이 정도면 저녁 샐러드는 맛있다 한 5분밖에 안걸렸는데 대박이다 야 따뜻하다 여기 표정 있어? 어 어 여기 좀 이따 가면 되겠다 야 어제까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어? 배들 온다 아 밑에 뻥 뚫려서 차는 많이 싣겠다 어? 배들 온다 아 밑에 뻥 뚫려서 차는 많이 싣겠다 안전하고 아 내릴 때 저기로 바로 내린구나 저기 앞이 되겠구나 아깝다 그냥 차만 따라가고 오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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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없어서 생강차야 이거 라면에 생강차 맛있을거야 건강에는 좋겠네 30분인데 어 32분 된 그냥 먹자 30분 너무 안 익은거 아니야 아니 안 익었다 바람도 착고 물도 좀 심어 아 면이 얇다 다 부서지가지고 맛있다 생강차가 너무 맛있네 엄청 맛있다 나면보다 어 엄청 맛있다 생강차 진짜 맛있다 뭘 잘 끓였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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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착한다 이제 부에르토 후리 저희 옆에 만년설이 있더라 라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운전 안하고 와 우진했으면 헛길로 엄청 왔을거 아이가 응 안녕하세요 자 와 옆에 봐 황홈 여기가 마을인입니다 뭐야 핫도그 핫도그 배비다 응 이건 누르면 된다 그냥 잘하네 아 니 좋아하는 거네 마요네스 좀 이쁘게 하는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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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때문에 좀 빨리 와가지고 밥을 해 주시네 아 고맙습니다 짬뽕 먹는다든지 그냥 문 닫은 시간에 또 해 주시고 와 감동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